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마흔이라면 군주론에 일종의 목차를 쭉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쭉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쉽게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군주론을 읽으면서 가장 머리를 진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던 대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생일들께 물어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홍길동 자네 10년 전에 아버지께서 나이 드셔서 좀 아프셔서 돌아가신 게 지금 생각해도 슬프냐? 10년 전에 친한 친구한테 빚보증 잘못 써서 집 날리고 지금 월세빵 사는 게 지금 생각해도 짜증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로는. 그런데 사실은 친구 때문에 집 날린 걸 더 괴로워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쉽게 해줘도 재산의 상실을 쉽게 해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다. 그런데 또한 아버지의 죽음이 재산의 상실보다 훨씬 아버지의 죽음이 훨씬 슬프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인간의 또한 측면이다. 느낌이 오세요. 사실은 재산의 상실을 괜히 괴로워하면서 말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덜명에서 갈립니다. 도독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독론자는 야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야지 재산의 상실을 네가 더 괴로워한다면 넌 인간이 아니야. 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넌 인간이 덜 된 거야. 너 반성해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극단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아버지의 죽음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럼 넌 죽어. 이게 도독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케벨리 관점은 그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자가 야 아버지의 죽음을 쉽게 해져도 재산의 상실이 쉽게 해지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잘난 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소위 말해서 책이나 좀 팔아먹는 애들이 하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책을 쓰다 보면 또 이런저런 또 흔한 말을 좀 뺏겨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공감한 것도 쓰지만 사례 같은 거는 그런데 제가 이 사례는 정말 제가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선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지도가 있죠. 지도 딱 보시면 런던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쭉 화살표가 있죠. 이게 항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옛날에는 과거에는 죽음죄인들 정말 나쁜 놈들을 사형시켰겠죠. 그런데 그다음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있어도 너는 본국 감옥도 사치스러워. 그러니까 나가 유형이에요. 유형 가서 거기서 돌아오지도 마. 그리고 거기서 노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설고 낯설은 식민지 가서 강제노동 10년 하면 그러면 풀어줄게. 이런 우리가 빠삐용 같은 영화에서 보면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런던에서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영국의 중주의인들을 유형을 보낼 때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미국이 1776년부터 80몇 년에 걸쳐서 독립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시민지원에 못 보내잖아요. 대체 유형지를 찾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나름대로 후보지를 찾은 데가 내면 많은 호주를 찾습니다. 호주를 호주를 찾는데 그리고 호주에 우리가 알고는 1788년 1월에 1,373명의 죄수가 호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백인에 의한 호주의 역사는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정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7,8천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호주를 가는 거리는 2만 5천 킬로예요. 이 2만 5천 킬로가 엄청난 거리죠. 지금 여객기 어떤 여객기도요. 2만 5천 킬로 론스토로 가는 여객기 없습니다. 시드니스 런던은 직항편이 없어요. 다 트랜지스를 합니다. 홍콩이나 방콕에서 그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그 2만 5천 킬로미터를 크루즈하는 것도 아니고 죄수 호송선이에요. 그것도 돋단배미라 돋단배 돋단배를 타고 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먼 거리였겠어요. 그러니까 246일 평균인데 한 1년 내내 그냥 가는 겁니다.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1년 내내 가는 건데 1년 내내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항해였겠습니까. 1790에서 92년 중에 4천명 보냈는데 500명이 죽고요. 가는 도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또 몇 명 오래 살지도 못한 몇백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살인이에요. 사법살인입니다. 이거는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데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운임을 너무 적게 줘서 그러니까 운임을 좀 많이 주자. 선장들의 성격이 너무 포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심층 면접을 하자. 인성 테스트를 하자. 추천을 받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다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보내봤자 돈 들고 가다가 죽고 또 도착해도 또 죽고 하니까 이 호주의 그런 이주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어떤 실무자 지금으로 치면 중앙부창 과장급 정도가 되겠죠. 이 과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를 냅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요. 호주의 역사를 바꿔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면 그전에는 살아있는 죄수가 런던에서 배를 타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원을 줍니다. 운임으로. 그런데 그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시드니에 도착해서 살아있는 죄수가 호주 땅을 밟아야 100만원을 줍니다. 가다가 죄수가 죽으면 돈 안 줍니다. 이렇게 운임 체계 하나를 딱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793년에 422명을 보냈는데 한 명 죽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의 구원한 것은 선장의 자비심이냐 선장의 이기심이냐 이야기죠. 이게 바로 마케벨리가 하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거죠. 선장들도 기본적으로 다 나름대로 자기도 원가가 있을 거네요. 선주한테 배 빌리는 돈 빌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우들 콩에서 월급 줘야 되잖아요. 가는 동안에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다 나무로 만든 배인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수리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다 자기 나무들 원가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원 받아가지고 100명 태우면 1억 받으면 그걸로 여기저기 쓰고 자기도 다 나무 돈 좀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명 태우는데 그전에는 100명 태우면 가다가 10명이 죽든 20명이 죽든 30명이 죽든 자기가 상관할 바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스토리가 달라지죠. 가다가 20명 죽으면 소리분기점이에요. 30명 죽으면 자기 집 팔아야 돼요. 50명 죽으면 자기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 죄수들은 애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선장들과 그 이후의 선장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이기심이 굉장히 왜곡되어서 오독되고 있는데 경제학에서 이기심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해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가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니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더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경제학의 이기심입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유명한 고전이 있죠. 아담 스미더의 국부론 책에는 많이 들어봤지만 읽은 사람 거의 없는 책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또 센텐스는 있죠. 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에 맛있는 빵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거 얼마나 유명합니까. 한비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누구나 다 싫어하고 도망간다. 그때 여자들은 여성들은 특히 소리까지 지르면서 정말 놀란다. 그런데 뱀을 보면 너무 좋아서 막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그 뱀을 막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땅꾼이다. 한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땅꾼은 뱀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잡으면 자기는 돈 되니까. 이게 바로 시대는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사실 너무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요. 뭐 그냥 좋은 이야기 하면서 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지 않은 걸 어떻게 하면 내가 겪은 경험이 그게 아닌 게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는 그래서 리더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속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주에게는 성실과 신의도 필요하지만 16페이지입니다. 2번 때로는 책략도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건데 책략도 써야 한다. 책략이 많으면 살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과 신의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략을 쓰지 못하는 것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공자맹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특정인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조양은 김태촌도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보다 더한 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주가 나는 공자맹자처럼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좋아요. 또 개인이 그렇게 사는 건 좋아요. 그건 뭐 잘못되듯이 개인의 문제니까. 그런데 군주라는 자가 그렇게 하다가 어중간한 악인에게 그 책략이 넘어가서 자기 개인이 신세가 망하는 것은 좋다 치지만 그 신민들이 다 노예가 되고 망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과연 현명한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어존하는 삶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끝난다는 건데요. 이건 용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피렌체가 제가 인구가 한 5, 6만명이었다 그랬죠. 인구 5, 6만명에 이랬던 국민들이 수십만 달러로 아주 잘 사는데 이 나라에는 군대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그런 일 별로 안 하고 싶어 할 뿐더러 돈 많으니까 또 그리고 전체적인 질서가 교황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뭐 피렌체에 와서 함부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처해지지도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뭐 돈 주고 용병 좀 사와서 수비만 하고 있으면 시간 벌면 또 대충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스토리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끼리 그렇게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옆에 프랑스 그 다음에 약간 바다 건네 스페인 같은 엄청난 이 소위 말해서 영토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루이 왕조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스가 영토국가로 됐는데 프랑스 왕이 한 번씩 좀 기분 나빠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침공할 때 병력이 5만 6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니 프렌치의 인구가 5만인데 5만 명의 병사가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의 어떤 변화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면 5만 명에서 몇 명을 만드는 게 뭐 중요하냐 라고 하지만 마케벨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단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자체적인 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다. 아예 없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신의 삶을 특히 무력을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하면 결국 비참한 결과로 끝난다. 그건 자기가 외교관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명량인데 4번 18페이지 무력을 갖추지 못한 군주는 경멸받는다. 결국 평상시에 아무리 자기가 우아하니 뭐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군주는 결국 경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표현으로 치면 돈은 많고 무력이 없는 군주와 국가는 결국 자동판매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동현금출납기 군대 들고 들어와서 돈 뜯어가면 뭐 내줄 수밖에 더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19페이지 훌륭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 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군주는 18장 문구로 제가 이렇게 인용해놨는데요. 저 이건 지금으로서 이미지 마케팅의 본질을 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밑에 그 내용이 그거 있죠. 군주는 좋은 덕성들 관대하고 인자하고 온갖 좋은 기질을 갖추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인간이 근데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군주니까 리더니까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사람은 또 이런 이미지에 굉장히 현혹되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매니피엘에 할 수 있는 게 또 군주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정 리더의 임무 20페이지인데요. 1번 숭고한 목적과 효과적 수단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목적과 수단 이거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곡된 마케벨리 하면 수단이 효과적이면 목적이야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단세포적이고 저급한 수준의 처세술책이 서양에서 500년 동안 고전으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2번 완벽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 속에서 파멸하기 쉽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데요. 군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한 선 완벽한 선을 추구한다? 그래 그 태도는 좋아. 내 세상은 악인들도 득실득실한 거야. 그 악인들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능력도 없는 주제에 괜히 추상적인 선만 추구하다가 네 개인적으로 신세 조지고 네가 이끌어가는 공동체 파멸에 이끌어가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좀 다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3번 성스러운 신과 흉포한 야수의 속성을 겸비하라. 인간은 인간 자체가 신과 야수의 이중적 속성이 있다. 요즘 좀 흔한 표현으로 성선설 성악설 야 그거 다 웃기는 소리야.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거야. 언제 상황과 제도에 따라서 그래서 괜히 사람을 신처럼 너무 뭐 그냥 무작정 리스펙트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인간은 야수야. 그러니까 믿을 놈 하는 놈도 없어. 그것도 또 바보 아니야 라는 거죠. 이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리더 유일한 인부다. 이건 뭐 이제 앞에서 무력 이런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으니까 일단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나면 제가 군주론에 있는 요 관련된 문장 센텐스를 이렇게 밑에 이태렉체로 붙여놨는데 그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인의 취향과 리더의 사명을 구별하다. 이겁니다. 24페이지고요. 5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리더는 개인 개인의 취향 개인이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착하고 덕스럽게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는 뭐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도 무방하다. 근데 리더로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심지어 적들에게서 조차도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똑같이 리더의 사명과 개인의 취향을 구별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파멸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사람들의 속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25페이지 1번 악평에 개의하지 마라. 이거 사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흔한 말로 덕치 이런 이야기 흔히 하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마케벨리 이야기는 그거죠. 이 밑에 군주름 17장에 이게 바로 체사레보르자 이야기 있죠. 체사레보르자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장에 자기가 그렇게 밀고 들어가가지고 로마 지병을 정복했는데 그렇게 말을 그렇게 쉽게 듣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에 잔인함을 좀 보입니다. 흔히 말해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질설로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 과연 단순하게 비난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평에 개의하지 마라. 리더로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건데요. 이런 이야기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받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군주. 내가 군주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 500년 전에 이탈리아 이었잖아요. 내가 군주라고 생각하면 군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쿠데트 당에서 자기가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리더가 군주가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두려움을 받지 못하는 군주도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한 경혜감도 있어야 군주로서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할 때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격할 때 더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격할 때 잘못되면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옳다이 걸어다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과 인센티브는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앞에 이야기하고 비슷한 27페이지 인데요. 3번 사람들은 두려웁게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4번 이건 제 표현인데 하여튼 사람들은 돈과 가치관 이란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인다. 이건 마케벨리가 명분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돈으로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 자격이 이익이 되면 적극적이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비자가 이야기한 땅꾼의 이야기 너무 됐잖아요. 모든 사람은 뱀만 보면 즐겁을 하는데 땅꾼은 뱀을 보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또한 사람들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어야만 또 나름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단지 돈이라고 하나의 인센티브로 움직이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은 집단으로서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국가나 공동체 뛰고 난 다음에